생기복덕과 불로장생의 염원을 담은 소나무 그림 최진규 약초학자 소나무는 한국 사람들한테 최고의 길상목이다. 길할 길에 상소를 상이다. 좋은 일이나 경사나운 일이 생길 조짐을 길상이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소나무를 곁에 두면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이다. 소나무에서 느낄 수 있는 길상은 생기복덕과 불로장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생기는 생명의 기운 곧 생생하게 살아있는 활발한 기운이다. 복덕에서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고 덕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또는 은혜를 베풀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한다. 불로장생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윤상웅은 한국의 소나무를 독창적인 화법으로 그리는 화가이다. 그는 소나무 그림의 생기복덕과 불로장생의 기운과 염원을 불어넣는다. 붉은 소나무 줄기는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푸른솔립에서는 금방 쏴하고 속내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 같다. 그의 그림에서 소나무는 늙을수록 더 생기발랄하고 복덕의 기운이 충만하며 줄기와 가지가 비틀릴수록 조형적으로 더 아름답고 기이하다. 많은 사람들은 윤상웅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혼탁한 마음을 정화하고 흉한 기운을 내쫓으며 생기복덕과 기운 생동, 불로장생의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소나무 그림은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독창적이다. 그는 한국화를 전공했지만 전통한 한국화를 전공했지만